3. 공기 안녕! 안녕! 복화 때 저렇게 휘는 거 거의 그죠? 우와 고기가 힘이 넘잖아 너무 포켓볼. 포켓볼 하듯이. 오케이. 봤죠? 이 정도 정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닌데요. 견본색 있는 거 몰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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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상에.. 야상에 짐승원형 견본색을 갖고 있습니다. 원피스 안 봤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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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거 놓쳤다. 안 된다 이거. 갓뿌 갖고 가요. 갓뿌. 안 돼. 안 돼. 드롭뿌가 안 돼요. 자꾸 갖고 가요. 빨리. 안 돼. 안 돼. 멘탈을 찔렀다. 실 받는 횟수가 틀리잖아요. 한 다섯 배는 일질 더 잘 받는데. 곧 가요. 오케이. 고. 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야! 이야! 거시기인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멋진 거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시기신다. 어떻게 이렇게 스펙 파클한 거시기가 나오시는지 정말 멋진 거시기신다. 시청자님 오마이갓 저거는 뭐야? 오스야? 겁나 비싸보입니다 겁나 비싸보입니다 사장님 시청자님 겁나 비싸보입니다 멕시코 서북단다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왔다봐요 지금 멕시코 하나 자비를 갖고 오셨나요 오마이갓 참친겹 되겠다 투나 T U N A 투나 거시기 야 일단 차분함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케이 T U N A 아 대삼치 대삼치 저기요 저 앞에 해봐 그리고 저기요 배를 깔아야 삼치인지 대삼치인지 알지 겉모습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문어 못봤어요? 문어가 그 그 위장술 하는거 못봤어요? 바다 생명체들은요 위장 변신술을 쓸 줄 알거든요 배를 까봐야 됩니다 빵 좋다 빵 좋다 빵 좋다 빵 좋다 빵 좋다 빵 좋은거 놓치면 안되는데 이야 선생님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삼치가 너무 힘이 넘쳐나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봐봐요 아무때나 찍을까요? 아무때나 찍을까요? 네 네 오케이 여기 찌르면 거의 팔이 안 닫히니까 고기를 바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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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칠세제약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칠세제약의 첫 동목이 뭔지 알아요? 게으름이거든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의 칠세제약에 그게 알고보면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요 이게 티타늄작사인데 이거를요 잊어버리면 안되니까요 지금 풀렸거든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주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이 티타늄작사를 평생 써야되기 때문에 티타늄작살이 뭔지 알아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거 있잖아요 빨리 빠진다 그거 안맞는게 근데 이게 티타늄인거 알아요? 요즘 누가 스탠스나 아 이렇게 southern 여기는 Matter promoting 여자분이랑 비하 잠깐만 장비답지네 지금 장비가 멕시코 서북단에 가서 거시기 하실 것 같은데 멕시코 서북단에 쓰는 장비를 걷고 있어서 로드가 꽃이 잘 먹어주네요 고기가 째 째 소리내니까 도망갔잖아요 숨소리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도 사장님 눈을 본다니깐요 대삼치 꼬리를 보세요 대삼치 눈 쳐다보지 마세요 문어ING 사장님, 액수 하나는 tea당용 작ばい인줄 알아요? 매우 좋아하는 tyto3 그 자신의 장 кр ch ate 도망쳐 v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